이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제가 슬쩍 까먹었던 이 example 한번 보시면 코사인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예시는 자 봐봐 이런 거야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보면 파이에 이 파이 자꾸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돼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돼요 이렇게 내등분 한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그리세요 코사인 X 이렇게 그리는데 얘가 Y는 코사인 얼마야 X라고 코사인 X인데 자 이거 봐봐 되게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야 Y는 2코사인 X 이렇게 해봐 그럼 코사인 값들마다 2배씩 하는 거잖아 그러면 0은 가만히 있고 0에다 2배 해봐요 0에다 2배 해봐요 가만히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 얘도 1에 2배 하면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2배씩 돼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 별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냥 그 다음 Y는 얼마 2분의 1에 코사인 X 이렇게 되면 절반 한 거야 반띵 얘는 0이 가만히 있고 얘는 1은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절반이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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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Y는 2분의 1에 코사인 X라는 얘기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건 이제 이런 거라니까 얘들아 그냥 도레 미래 도 이거였다면 얘가 얘는 도레 미래 도 그리고 얘는 도레 미래 도 이거라고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게 잘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여기다 한번 그려보자고 파이 파이 여기 그려보면 여기는 코사인 또 코사인 X야? 코사인 X야? 코사인 X 무슨 색깔? 파랑 색깔? 아 파랑 색깔 코사인 X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인 X가 더 이쁘더라구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취향입니다 난 탄젠트인데 그럼 넌 첫 탄젠트인가 보지 그죠? 너네 뭐 안 웃어주니까 삐진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뭐 뭐 뭐 뭐 이거 못해 이거? 코사인 X 이 코사인 X는 이 느낌이야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얘는 얘들아 이 X는 이 초록색 X는 2파이만큼 가야 이제 한 주기가 완성되거든요 2파이만큼 가야 근데 얘는 이 X가 파이만큼만 가도 2파이만큼 간 효과를 내잖아 그치? 얘가 파이 2파이만큼 가야 얘는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이 X자리에 이 빨간 X자리에 이 빨간 X자리에 여기에 파이만 집어넣어도 2파이까지 가버리잖아 그럼 이제 파이까지만 여기다 넣어둬 실제로는 이 목표를 다 달성한다고 이 목표를 그러면 얘가 2분의 파이만큼만 가두어 파이만큼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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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얘는 두 번 한 번 더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빨간색 얘도 빨간색이잖아 시뻘건색 시뻘건색 이 시뻘건색 코스산 2분의 1X는 여기가 2파이까지가 가두어 파이까지의 역할 밖에 못한다고 이 느림부 새끼야 느림부 새끼야 여기까지밖에 못간다고 얘가 그럼 여기가 파이까지 가두어 2분의 파이 뭐지? 2파이까지 가두어 파이까지밖에 못간 거고 파이까지 가두어 2분의 파이까지밖에 못한 거니까 이놈 느림부 새끼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한 주기를 가려면 2만큼 더 가야 돼 4파이만큼은 가야 여기가 2파이 역할 느낌을 갖죠 이걸 좀 이따가 주기성 이라고 배울 건데 이건 이제 이구점프는 이렇게 써있죠 같이 그리면 주기는 똑같고 주기는 똑같고 높낮이만 차이가 있다 위아래 폭만 진폭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고 얘는 같이 그리면 위아래 폭은 같은데 주기만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얘가 아까 도레미래도 이거였는데 얘는 도레미래도 얘는 도레미래도 이거였다면 얘는 어떤 거냐면 도레미래도 도레미래도 이거고 얘는 이제 봐봐 2X 2X 여러분 가끔 옛날에 컴퓨터에 이런 거 써있을 거면 곱하기 2 그럼 이게 2배속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제 2X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도레미래도 그럼 얘는 얘는 뭐냐면 도레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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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배로 빨리 가는 거고 얘는 2분의 1X니까 얘는 도레미래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속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설명 괜찮네요 그렇죠 아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예시를 들으면서 하면 되고 이건 뒤에 이제 주기암수 뭐 이런 걸로 주기성 이런 거 한번 정리된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얘는 2배로 빨리 간다 얘는 천천히 간다 얘는 높게 간다 얘는 좀 낮게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면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항상 옛날에 여러분들 2 3은 6 2 4 8 2 5 10 이것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응애 2 4 8 응애 2 5 10 안 그랬거든요 자꾸 외우다 보면 옛날에는 3 6 18인가 3 6 27인가 막 이러던 애가 나중에는 3 5 15 3 6 18 3 7 21 막 이러거든요 그죠 처음에 사인 코사인 배울 때도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요상하게 그려져 있어 왜 그걸 블록 블록해 막 이러던 애들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인 코사인 단젠트 그려요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대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모기가 이놈새끼야 살생 타모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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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릭차이지 할렐루야 갔나? 죽었나? 살길 바래 저기 가서 하여튼 뭐야 아 정신이 없네 오늘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